네! 안녕하세요. 쇼미더의 김해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테면요. 짠! 스페인에서 제작됐대요. 네, 전통 가죽 스트랩 마스터킥 매직 컬렉션입니다. 얘는 라이턴 스트랩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킥 플러스라는 모델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스페인 소 생각나잖아요.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있고요. 여기에 있는 매듭 하나하나도 거의 수작업 느낌의 매듭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는 한 겹으로 되어있는데 양옆에 쉐딩 처리돼서 마감만 해놓은 거고 거의 한 겹을 압축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한 겹인데 양쪽으로 앞뒤를 마감으로 다 처리를 했네요. 얘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길이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뒤에 버클로 해가지고 일자도라이버, 십자도라이버도 가능할 것 같네요. 열어가지고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조절 간격이 진짜 조밀해요. 이렇게 조밀하게 되어있는 것들은 연주를 할 때 웬만해서 이렇게 나한테 연주하는 그 길이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세밀한 그런 길이감으로 좀 악기를 내 몸에 더 육천시키고 연주할 때 좀 더 편안한 그런 연주감의 길이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진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스트랩이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거나 아니면 어깨에 편안한 그런 감도 정도도 굉장히 높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얘는 되게 간단하면서도 가벼우면서도 진짜 깔끔한 그런 마감이 완전 돋보이네요. 딱 볼 때도 그냥 가죽 스트랩 하면 좀 투박하고 무겁고 뭔가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얘는 와 진짜 가벼우고 실용성 장난 아니네요. 가격대는요. 7만 5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버즈비 세일기간 여러분들 진짜 7만 5천원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겟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가격 되게 좋네요. 네. 스페인에서 진행된 전통 가죽 스트랩 마스터키 매직 컬렉션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